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보령시 마을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고 마을 간 연대를 위한 2024, 만세 보령 마을 대상을 개최했습니다.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보령시 띠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 10주년이 되는 해로 마을과 걸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100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 발표대회 제3회 정원 콘테스트와 마을 오락관과 동아리 활동의 성과 공유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